예술의 힘으로 하나 되는 충남 제26회 보령예술제 국악협회 공연을 이곳 보령문화의 전당에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보령예술제는요 충청남도 예술문화의 발전과 그리고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16회 충남예술제와 제26회 보령예술제를 같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개막식을 12일 목요일에 시작을 했었는데요.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늘 15일까지 감동과 합이 섞인 예술의 향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럼 국악협회 공연을 시작을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무대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선반설장구 무대입니다. 정종원 선생님과 송선숙 선생님의 무대인데요. 선반설장구라고 하면 앉아서만 하는 사물놀이가 아니라 일어서서 그래서 연주자의 선과 동작 그리고 장구의 화려한 가락까지 볼거리가 아주 풍성한 무대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무대인 만큼 아주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есяист으로 편집을 하면 될까 probabil do woman's going upwork입니다. 홍children sarak Ск 설명해 주세요. 우리 aide ??? 어쩌면 미국에서 하실까iy ver 부릴 geograph집으로 감 soul 한WAN 이런 이것저ought 그래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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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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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번째 가야금 병창 무대 만나보셨습니다 노래 하나 하는 거 그리고 가야금 하나만 하는 것도 어려운데 두 가지를 같이 보여주시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바로 이어서 세 번째 무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눈이 즐거워지는 시간입니다. 바로 무용인데요. 우리나라 전통 한국 무용을 보여드릴 거고요. 이정옥 그리고 이명주 무용가님께서 진도 북춤을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진도 북춤은요. 농악에 맞춰서 일꾼들을 격려하고 또 흥을 도주던 진도의 두레꽃에서 고 박병천 선생님이 독립을 시켜가지고 진도 북춤으로 특유의 춤사위와 가락을 강상할 수 있는 무용입니다. 그러면 진도 북춤 박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진도 북춤 박수 박수 이정옥 itt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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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바람에 울고 가는 저기로 가 고기야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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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거치냐 수문바이는 베다질라 베다질면 큰일 난다 아따라 드라이로 넌 알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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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닲 에이 c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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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